안녕하세요 10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잠시 농장에 둘러그러 나왔습니다 닭장에 모이도 주고 오늘은 두메부추에 칼슘제, 붕산, 관주도 좀 했습니다 물도 좀 주고요 잠시 닭장 보여드리면요 층개입니다 층개고 바닥에 빨간색 요거는 홍시입니다 닭이 의외로 홍시를 좋아합니다 새들이 까치밥, 즉 홍시를 좋아하듯이 닭도 홍시를 되게 좋아합니다 오늘 사료도 주면서 이렇게 홍시도 좀 몇 개 주고 장주는 감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감들 이런 것들은 다 버리거든요 이런 건 다 홍시 저는 닭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도는 질문 중에서 오늘도 역시나 답글 영상입니다 주로 보면 그런 질문들이 많아요 혼용해도 되나요? 결국은 뭐냐 약해 약해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혼용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칼슘 칼슘과 관계된 질문 그런 혼용문제 이런 게 나오는데 오늘 드릴 말씀은 약해 비료 연면십에 있을 때는 비료 피해 줄여서 비해라고 하고요 농약을 살펴서 생기는 피해를 줄여서 약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 농약을 칠 때 사종복비 연면십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흔히 통틀어서 그냥 약해라고 합니다 약해 그래서 오늘은 약해가 생기는 원인 이유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성이라 원인을 알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생긴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 원인 대략 한 9가지나 10가지쯤 될 거겠네요 제가 일단 생각나는 대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배추는 점점 이렇게 이제 알이 차고 있습니다 알이 차고 있고 아 이쁩니다 요즘은 하루하루가 크는 게 다르고 하루하루가 보기에도 참 이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도 얼마나 잘 크는지 요즘 무 크기가 보면요 하루가 다르다 밑에 굴는 굵기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은 배추 무보다도 본론에 들어가서 참고로 여기는 제 복분자 농장입니다 예 질문처럼 제일 문제되는 게 약해 제일 첫 번째 원인 역시나 혼용 문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고농도 살포 특히 이제 혼용 문제 혼용이 되나요 사실 제일 걱정되는 거거든요 농약을 저희들이 처방한 저 입장에서도 이 혼용 문제 참 고심합니다 그냥 막 집어주는 것에도 혼용 문제 엄청나게 고심을 한다 왜 혼용으로 잘못됐을 경우에 그게 생기는 피해는 상상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은 농약이나 영양제 사정법비 구입할 때 같이 살포해도 되나요 라고 분명히 물어봐서 혼용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시는 것이 좋다 라는 말씀을 언급해 드리고요 이건 당근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첫 번째는 고농도 첫 번째가 혼용 문제 두 번째는 고농도 살포 이게 희석 배수라는 게 있어요 뭐 500배 1000배 그렇게 치세요 라고 하는데 뭐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희석 배수를 좀 더 내 임의대로 내 임의대로 많이 했다 많이 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농도 살포 좀 주의하셔야 된다 특히 비료 같은 경우는 특히 더하다 요건 삼동춥니다 월동춘체 그리고 셋째 고온기 연면 살포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저들이 참 약을 치게도 참 부담스러운 철이 있습니다 여름철은 여름철 요건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그 고온기 특히 30도씨 이상 올라갈 때 그때 그때 고온기 때는 오전 9시 이전에 오전 9시 이전에 연면 살포라든지 농약 이 살포를 좀 맞춰주셔야 된다 그리고 저녁 해질녘 가서 다시 약을 치든지 그런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지 아이고 뭐 하다가 하다가 끝을 보겠다 이런 경우에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약을 치실 때 온도 시간 이게 되게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특히 요즘 샤인버스켓 포도 많잖아요 샤인버스켓은 일반 노지는 오전 9시까지지만 샤인버스켓은 8시 이전에 8시 되면 약대를 놔야 된다 약대를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8시 이전에 분명히 이건 기억하시고요 넷째로 생육 불량입니다 다 같은 약을 다 같은 작물에 연면십이라거나 농약 살포를 했을 경우에도 생육이 불량한 경우 특히 뿌리가 약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뭐가 문제되는가 하면요 잎이 이런 잎이 다른 잎보다 얇습니다 얇고 약해요 즉 생육이 불량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신체적인 활동 식물도 그런 활동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에서 생기는 그런 견딤에 힘이 생기는데 생육이 불량하면 결과적으로 약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토양수분이 부족할 때입니다 토양수분이 토양이 엄청나게 건조할 때 즉 생리적인 활성화가 부족하다 생리적인 활성화 뿌리를 통해서 주기를 통해서 잎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상황의 그런 과정 생리적인 과정이 불량하다 그러면 잎을 통해서 흡수된 것들이 이제 이동이 돼야 되는데 그냥 잎에만 남아있다 그러면 한참 더운 한낮에 탈 수가 있다 즉 토양수분이 부족할 때도 약해가 올 수 있습니다 여섯째 흔히 저런 경우가 있죠 집에 특히 텃밭하신 분들 저같은 경우는 불리해서 사용하는데 분무기 하나로 제초제 그리고 살충제 살균제 연면십이 다 하나로 다 쓰신 분들 있습니다 뭐 행가내고 물로 울가내고 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특히 그 제초제 중에서는 저런 게 있습니다 뭐 밤베리라든지 호르몬 제재 이런 그 경우는 아주 미세한 약만 있어도 약해가 유발된다 약해가 유발된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약해가 올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다음에 일곱 번째 좀 침투이행성이 높은 농약 그리고 그 전착제 중에서도 침투제가 있습니다 그런 침투제 이런 것을 사용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약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균제 중에 뭐 서투르병계통이 요즘 꽤 많죠 예전에 이레아계통으로는 이제 내생의 생기서 잘 안됐다 보니까 서투르병계통으로 보통 요즘 최근에 많이 살포를 하는데 예를 든다면 카보리오 A 에이펄 밸러스 플러스 뭐 이런 서투르병계통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은 그런 약들을 살포했을 경우에 이게 온도와 농도 이런 데 민감하거든요 그럴 때는 특히 정량 그리고 치는 시간 이거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약을 치다가 남으면 아깝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고 남은 약을 재사용할 경우에 이럴번째입니다 사용하고 남은 약을 재사용할 경우에 이럴 때 어떤 화학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게 생겨가지고 약해가 올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 아홉번째 이게 너무 그 부지런한 것도 사실은 병입니다 아주 부지런하신 분들은요 잦은 연면 살포를 합니다 연면 살포를 하게 되면요 이게 당일날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이게 뒤에 입에 묻어있다가 또 이슬이 묻으면 다시 그 이슬을 통해서 또 흡수되고 흡수되어가지고 그 칼슘제라든지 인산 이런 것들은 보통 3일에서 5일 특히 인산질비로는 약 5일 정도 걸립니다 되게 오래 걸리는데 흡수하는데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게 또 약해가 생길 수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특히 혼용불가인 그런 영양제를 거둬부여 주목했을 경우에도 약해 올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신기한 게 있네요 블루베리가 꽃이 폈습니다 하하 참 여기도 폈네 블루베리 꽃을 이렇게 봅니다 봄에 보는 꽃인데 가을의 끝에 끝꽃에 꽃이 왔네요 다시 볼론 들어가세요 그 다음 열 번째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중복살포입니다 중복살포 뭐냐 약을 치다가 약이 남았어요 약이 남았어요 자 그러면 보통 약이 아까운 생각으로 중복살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복살포가 참 묘한 게 아마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해보셨는데 뭔가 하면 괜찮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약해가 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냐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약액을 살포하고 바로 이어서 중복살포할 경우에는 대체로 약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약을 치고 바로 그 약이 말랐다 말랐다 그런데 다시 가서 약액을 살포했다 그런 경우는 약해가 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저런 경우가 있어요 아 난 새벽에 쳤는데 뭐 괜찮게 했자고 쳤는데 약해가 생겼다 그거 뭐냐 새벽이라도 여름철 새벽은 덥습니다 금방 돌았으면 말라요 마른 상태에서 약을 치는 것과 8시 이전에 아무리 약액을 약살포를 마무리했더라도 마른 상태에서 중복살포하는 건 다르다 그래서 이 중복살포는 어떤 사람은 된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는 이유가 약액이 말랐느냐 안 말랐느냐 그리고 치는 시간대가 진짜 새벽에 쳤느냐 아니면 밤에 쳤느냐 또 여기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대두리기면 중복살포는 안 하시는 것이 좋다 안 하시는 것이 좋다 참 그래 옷은 꽃무릇입니다 꽃무릇 옮겨야 되는데 못 옮겨야 되는데 못 옮겨야 되는데 못 옮겨야 되는데 못 옮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대략적으로 약해가 생기는 이유 원인 사례 이런 것을 제가 대략 한 10가지 정도 제가 짚어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잠깐 이렇게 농장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짚어드렸는데 제 농장입니다 이렇게 지피지금 백정백성이라 제가 드린 말씀 10가지 아마 그 외에도 좀 더 있을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제가 지금 얽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다 대비해서 주의하시면 약해가 나지 않는다 특히 제일 처음 농사 짓는 분들은 고민되는 것이 뭐냐 이제 그 사중복비 영양제 이제 이런 것은 이 식물을 보면요 자꾸 죽고 싶거든요 특히 질소질도 부족하네 그러면 종합영양제 나르겐 넣고 싶고 또 칼슘을 넣으면 세포간에 조직도 좋아지고 잎도 좀 더 튼튼해지고 과일도 맛있다 카더라 넣고 싶고 인상가리 당도 이런 게 좋다니까 뭐 브리오골드라든지 이런 것도 넣고 싶고 이제 이러다 보면 이제 해물자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주로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칼슘제와 예를 들어서 그 뭐 다른 뭐 석회 석회와 그러니까 석회 칼슘이죠 거기와 그 뭐 가리 칼륨 이런 거 허용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 참고로 그렇더라도 두 가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석회를 쓸 거 칼슘제를 허용하고 싶을 때는 제일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칼슘은 그 pH pH가 알칼성입니다 즉 염기성이라요 그래서 농약은 살포를 해보시면 가장 좋은 물의 그 산도는 pH 6.5 정도입니다 그런데 칼슘제를 넣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의 농도가 아 물마다 좀 차이가 나겠지만은 7이나 7.2 7.5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슘제 이런 것을 사용할 때는 물의 농도를 조정하는 그런 그 목초기라든지 뭐 식초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제 혼용도 너무 많이 하기보다는 특히 칼슘제 같은 경우는 사실 단용이 제일 좋고요 솔직히 단용은 힘들거든요 단용을 쳐보라 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네가 쳐보라 이렇게 합니다 왜 솔직히 농약하면 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용하는데 이런 10가지 제가 사례를 든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약해가 없는 즉 비료피해 약해 보통 통제 약해라고 하는데 이런 피해가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열강한 것들 제가 다시 요약해서 댓글 상단에 고정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필요한 궁금하신 것들은 역시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